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정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파일을 열었던 것들에 대한 흔적이 남는 게 있어요 파일 탐색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 사용한 파일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파일을 열다 보면 이 목록이 뜨게 되는데 이거를 삭제를 하려면 여기 전체를 블록 설정을 하고 눌러서 여기서 즐겨찾기 제거를 누르면 웬만하면 이게 다 지워져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파일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같이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짜증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 상단 메뉴에 보면 보기라는 곳이 있어요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오른쪽 끝에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폴더 검색 옵션 변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딱 눌러보면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즐겨찾기 최근 파일의 표시 그 다음에 즐겨찾기 최근 사용된 폴더 표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해놓고 여기 지우기를 눌러버리면 딱 지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별거가 아닌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어봤던 파일을 삭제하는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아까 거기서 표시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 표시를 삭제를 해버리면 즐겨찾기가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